오늘은 이 차량에 테일램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테일램프를 살려 볼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번 블로그에도 테일램프가 새거가 이렇게 꼽혀 있었는데 이게 소켓이 없는 그런 테일램프를 사다 꼽은 터라 동작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켓도 다 구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테일램프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 동작은 있는데 전고가 없네 치웅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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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깜빡이 오케이잉 후진등은 오케이잉